한국은행이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는데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건 약화되고 있는 경기 지표입니다.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 대부분이 최근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통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총합한 통계를 보시는 것처럼 전산업생산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인 2015년의 생산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 최근에 계속 하락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월에는 107을 다소 넘겼던 이 지수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108.3까지 지난해 7월에 도달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2월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106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락폭이 1.9%였는데 이 하락폭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소비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에서 민간 소비를 보여주는 이 소매 판매 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됐던 성장세가 지난해 초까지는 잘 이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이는 부분만 있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2월에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락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이 많이 팔리는 소위 계절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직전 월보다는 전해 같은 달과 흔히 비교를 하는데요. 이 역시도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전월 동기에 대비했을 때의 하락폭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 추경, 그리고 야당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부르면서 통과까지 가시받기를 예고했습니다. 분명한 건 추경이 거론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